음악 이따가 메이플방송 끝나고 오늘은 메이플방송이 뭐 아무튼간에 오늘 메이플방송 끝날때 새벽이 될거같은데 그때 그 뭐야 후주 유어 데디라는 게임에요 후주 유어 데디라고 그 탈골이랑 같이하는데 애기랑 아빠랑 나오는 게임이네 정말 재밌대 그거 한번 해볼라고 야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좀 할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이거 안사에요 이거 안사는데 포기하자 야 넘어가 패스 패스 야 이거 뭐 이거 얼마 나온다고 야 그래도 7,900만원 야 이 캐릭은 별로 건질게 없네요 그죠 아이템이 건질게 없네 이 캐릭은 옛날에 했던 메르세데스인데 이 캐릭은 별로 건질게 없구요 자 새로 주문하셨습니다 이 캐릭은 별로 건질게 없어요 여러분들 건질게 없고 아 유니크 모자 야 무덩이 해적모자 1.3에 산다는데 레전드리요? 레전드리? 뭐야 이 새도끼 검 놀장 검에다 놀장을 왜 했어 이 사이코야 정신나운 놈이네 혼란님 유니크 모자 9,000에 살게요 유니크 모자요? 어디갔냐? 어? 여기 죄송한데 없어졌어요 아 여기구나 레전드리 모자 40분 없죠? 갑니다 에 갑니다 여러분들 가요 저 갑니다 팡이형 놀장 두손검 기부엄 어 진짜로? 야 흑보가 놀장 두손검 기부엄 진짜? 와 아 아 놀장 놀장 야야야 야 올려봐 아 진짜로? 야아아아 장난하냐? 뭐야 이게 이씨 뭐하자는 거야 이 사이코야? 뭐하자는 거야 잘나지지마 아이씨 거짓들님 1억 2천에 살게요 야 요 1억 2천에 사신다고 어 해적이시네 이거 살거에요? 1억 2천만원 힘 18% 그냥 싸게 팔아버리자 이거 안쓰는건데 갖고있어서 뭐하냐 싸게 드릴게요 뭐야 왜 왜 교환치투해요? 야 심장 팔라니? 야 리튬아트 얼마야 얘들아 리튬아트 비싼건가? 리튬아트는 얼마정도 합니까 여러분들 나 오늘 잡템 파는 방송이야 진짜 안쓰는 아이템 팔아서 매서 얼마 나오는지 보자 진짜 막 이상한 아이템 다 팔건데 자 캐릭터가 일단은 총 스물 몇개라 뭐 나갔어 에이 어허이 너무하네 잠시만 이차비번호 입력할게요 1억 5천이나 해? 아우 가격좀 하네요 가격좀 하네 리튬아트 40분 없어요 리튬아트 1억 5천이라고 하는데 1억에 드릴게요 1억 1억에 드릴게요 1억에 40분 있어요? 리튬아트 1억에 40분 올려요 올려요 그냥 적당히 올려요 야 리튬아트 얼마야 얘들아? 리튬아트 이런게 리튬아트 1억에 40분 있어요 1억 더 더 얼웨이즈님 교환 더 어웨이즈님 어웨이즈구나 리튬아트 진짜 1억 5천 맞아? 님 이거 시세 알고 사는 거예요? 전 시세 몰라서 사람들이 1조 모라해서 파는건데 알고 사는 거야? 예 맞대요 예 어웨이즈님 수고하세요 예 야 이제 일단은 뭐 템 거의 다 판거 같아요 아 이제 다 판거 다 판거 같고 다음 계정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지체하면 안 돼 아 템 팔거 너무 많아 야 진짜로 템 팔거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템 팔기 몇 개인 줄 알아 지금 야 철판아 기부 기다려봐 아 어그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패스할게요 자 데몬슬레이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데몬슬레이어도 옛날에 여러분 데몬이 처음 신직업으로 나왔을 때 정말 메이플계의 혁명이 일어났죠 와 이제 메이플이 날라다닌다 사기다 진짜로 옛날에 데몬이 처음 나왔을 때 무슨 메이플이 날라다니냐 사람들이 뭐 막 따졌거든 뭐 이렇게 날라다닌다고 와 진짜 엄청난 진짜 사람들이 막 야 야 이 뭐야 이거 야 최소 자동차 정비소 아이템 허허허 되게 뭐 아이템이 가지런히 정리가 돼있네 야 골드아트 크리스탈아트는 얼마냐 이거 돈 좀 되나 여기 또 뭐 아이템이 왔네 뭐 미라클 이런거 얼마 안하죠 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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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줌 여기도 혼돌이 주문서같은게 많네요 프린세스로이드 교환권 판타스티로이드 저런것도 다 팔아버리지요 하트 가격 좀 꽤 나가요? 어 진짜로? 어 좋구만 여기도 잡템 팔면 뭐 여기도 몇억 나오겠네요 그죠 금온 60%는 비싸? 금온 60%가 있다고? 20% 30% 없네요 금온 60% 없어요 자 슬픔 받았습니다 야 골드하트는 얼마야? 야 골드하트 오늘 템 팔아보고 아유 상민이께서 아 오늘 진짜 우리 또 만개를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유 상민님이 또 만개 감사드리구요 아 저분은 진짜 항상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아유 또 우리 상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만개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상민님 아 정말 고마워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상민님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고마워요 우리 병장 200개 고맙고 형 오늘만 템 팔아요 그니까 뭐 오늘 뭐 파는거 보고 좀 상황을 봐서 예 언제까지 팔진 모르겠는데 어 좀 싸게 드릴게요 아 싸게 드릴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은 애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8채널로 와있습니다 8채널 예 8채널로 오시면 되고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자 일상 야 2개 싸게 주는거야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들 골드하트랑 크리스탈하트는 얼마정도에요 여러분들 골드하트랑 크리스탈하트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에요 이거는 가격이 이건 얼마정도에요 얘들아 3천만원정도 확실해요 여러분 장난치시면 안되고 어그로 끄시면 안되요 진짜로 장사꾼분들 좀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얘들아 이거 살 수 있는거야 이거 기차 야 기차 되게 이쁘네 뭐 은하철도 999야 하늘에 있네 크리스탈 5000이고 골드가 2000정도 한다고 어 저분이 맞는거 같애 크리스탈 5000에 골드 2000 맞아요? 아 크리스탈 7,8000이고 골드가 3000정도에? 확실해요? 맞아요? 아 이게 내가 부엉이 검색해야되나 또 아 부엉이 검색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골드가 5000이라고? 어 다 말이 틀린네 잠깐만요 아 이거 또 이러면 부엉이 값 쓰는구만 아 나는 진짜 한달에 쓰는 부엉이만 해도 한 300개 될거 같애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 부엉이 값만 한달에 10만원씩 꼬박 나간다는 소린데 아 기다려보세요 자 크리스탈 하트 기다려보세요 검색 한번 해볼게요 야 7,8000이라고 말한사람 다 나와봐 아 이걸 싸게 올린건가? 아 망작 아 작을 아 작이 망한거구나 아 거기다 기간제구나 부엉이 날린거라고? 아이씨 야 골드하트는 얼마에요 여러분들? 골드하트 돈있나? 아 돈없어 골드하트 골드하트 골드가 5000이에요 오케이 그럼 싸게 올리면 되죠 골드에 45000이에요 아이씨 싸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오늘 다른 컨텐츠는 없나요? 아 오늘 재밌는거 많이 해요 아우 상민님이 1450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이제 대작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매소 천억을 인증하면서 매소 천억 장사 방송이랑 매소 천억으로 장사하는 방송이랑 매소 천억으로 장사하는 방송이랑 근데 또 뭐야 매소 천억 장사 방송이랑 그 그 블레이스터 육성 아 그런거 할거에요 아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여러분 프린세스 로이드 교환권 이건 얼마에요? 프린세스 로이드 교환권 이건 얼마입니까? 이거 뭐 판타스티로이드 1500 1500 맞아요? 500 이라고? 500만원이야? 프린세스 1500 판타스틱 7800 경매장 최저가 1400이네요 아 제니스 장사꾼이 경매장을 검색해주시는데 최저가가 1400이라고 하는데 이거 천만원에 다 올릴게요 아 프린세스는 여자라서 가격이 좀 나가고 판타스틱은 남자꺼라서 가격이 좀 싸요? 판타스틱은 경매장 얼마에요? 제니스님 탑스쿨로이드랑 이거 경매장 최저가 1400이래 그럼 싸게 파는거죠 이정도면은 경매장 최저가가 1400이니까 경매장 최저가 650이요? 판타스틱 오케이 탑스쿨로이드는 탑스쿨로이드는 얼마에요? 경매장 그 제니스님 탑스쿨로이드 얼마입니까? 이거는 탑스쿨로이드는 얼마에요? 여러분들 예능순 한번만 방송에서 홍보하면은 니 블랙 아이디까지 지금 적어놨다 다 탑스쿨로이드는 500 500 맞아요? 되게 싸네 이거 1억이라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놔두고 자 여러분 싸게 드리는거에요 예 진짜로 날이면 날마다오는 가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아유 폴림님 우리 골드하트 하나 사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게요 야 기조수 쟤는 뭐 재미가 없어 쟤는 항상 아우 또 부자 GM님 여러분 이분이 매소 거의 막 천억 이천억 있으신 분이야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야 우리 GM님 아유 또 GM님께서 또 아이템을 많이 사주셨네요 허허 자 여러분들 싸게 드립니다 예 싸게 드리고 자 골라보세요 골라보시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투명한 시체님이 파는게 전동차 의자에요? 그건 시세가 얼마냐 투명한 의자님이 파는게 아 투명한 시체님이 파는게 그 전동차 의자 그 맞아요? 야 여러분 집녀가 책임당했나봐요 허허 말을 못해요 아 진짜 진짜 오늘 제일 기쁜 날이구만 너 아유 전동차 의자 보여주세요 이거 얼마에요? 나 이거 갖고싶어 얼마에요? 이거 되게 귀여워 이거 얼마에요? 시세 8억이었는데 떨어졌을거에요 야 이거 어서 나왔던거에요? 어서 나왔던거에요 아 진짜 구경잘했습니다 구경비록 드릴게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예 감사합니다 구경비에요 장난이잖아 야 임마 야 시체야 야 저거 지금 LP해서 나와? 여러분 저거 LP해서 나와요? 저 LP해서 나와요? LP해서 아이고 상민이 우리 또 만개 감사드리구요 아 또 만개 2만개째 우리 아 집녀채금 축하한다라고 또 만개를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집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지금 나와? 야 저거 비싸요 저거? 파이님 저거 지금 비싸요 내가 저거 오늘 LP상자 한 한 1000개? 2000개? 까버릴까 그냥? 아 후주 유어대디 해야되는데 아 그냥 내일모레 하자 내일모레 아 내일이나 뭐 그럴때 합시다 아 저 저거 저 의자 시세를 좀 낮춰야되겠어요 쓰읍 비싸기파네 생각보다 LP템인데 일단은 2억 8천만원 이거 막히고 올게요 자 슬프하셨습니다 4억 5천이야? 아 많이 떨어진거야 옛날에만 비쌌고 저거 저거 아마 시세에 그러면 더 떨어질라나 저거 쓰읍 아 더 안 떨어질거 같긴하다 이뻐서 야 저거 지에 야 저거 전동 전동차로 저거를 여러개 산 다음에 헤네시스 연결하기 방송해볼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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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야 컨텐츠 오지지 않냐? 나는 항상 방송을 하면은 컨텐츠부터 생각을 하거든 나는 얘 기가 막힌 부분이네 오 기가 막힌 부분이야 자 슬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기서 방송하는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진짜 되게 많더라구 아 여러분들 블로그나 이런거 하시는 분들 홍보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에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야 그거 한번 해야되겠다 진짜 야 헤네시스 여기를 여기는 거의 일자지형이니까 여기를 전부다 기차로 연결하는거야 어때 여러분들? 괜찮지? 기차로 연결하기 사람들이 보면은 헐 이거 뭐야 할 정도로 흐흐흐흐흐흐흑 야 되게 웃길것같은데 쓰읍 어우 야 진짜 웃길것 같지 않냐? 야 기가 막힌데 야 엄청 웃길거 같지? 여러분 내가 이거 또 방금 생각한거 까먹을 수 있으니깐 조심하세요 야 까먹을 수 있으니깐 조심하세요 또 팔만한거 있나? 펭클럽풍선 발레리 016 야 016망토인데 이거 좀 가격하지 않을까 얘들아 이거 얼마정도해? 이거 대물이옷 야 이거 얼마정도하냐 016 이거 016망토 귀엽죠? 귀여워 저거 여기는 아이템 볼게 없네 얘 볼게 없어요 여기 아이템이 없네 이거 얼마지? 이거 40분들 있나? 야 016 얼마야 이거? 흑보야 그냥 너네 존슨 뱀애들 너네 쪼렙 육성할때 돌렸어 너네 돌려 그냥 돌렸어 팔기도 힘들거 같아서요 잠깐만요 팬텀 테디팡 요거 팬텀 들어가볼게요 아직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뒤에 있습니다 잡템이 뒤에가면 비싼거 많아져요 예 여러분 랩제 낮은거에 토르하면 퍼센트 다 들어가요? 랩 진짜로? 랩 2 퍼가 6 퍼는ruk 가능하다고? 어? 상민님 아유 4천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뭔 말이야 토..토드가? 상민님 아우 우리 4천개 고맙습니다 제가 토드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 상민님 우리 4천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토드의 개념을 잘 몰라서요 아 야 오늘 토드 한번 해봐야되겠다 나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야 없네 아이템 뭐야 이거 야! 없어 없어 아이템 없어 어? 얘 이분 토드 별로에요 에픽 이아만 가능해요 아 에픽 이아만인데 이게 뭔 말이지? 아무튼 토드는 이따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자 잘 몰라가지고 토드를 왜 하는건지 궁금해가지고 이게 좀 이해가 안돼서 에 에이 봅시다 야아 야 뭐 이런템들이 숨어있냐 진짜 내가 이런템들이 있구나 신기하네 지금 팔면은 돈 되는게 여기에 레베카의 깨진 안경이 이거 있네 딱히 돈 되는게 이거밖에 없는데 하프웨어링 그죠 힘이 24퍼인데 어? 오호 오호 자 이제부터 수 소울 같은게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제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런거는 얼마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비싸게 팔 생각은 없구요 이런거 소울도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것도 그래도 팔면은 돈 좀 나오잖아 그 소 소울이 얼마에요 이거? 총명한이랑 날렵한 강력한 뭐 이런거 이거 얼마냐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가격? 자 한번 검색해볼게요 자 한번 검색해볼게요 총명한 날렵한 강력한 뭐 한번 강력한으로 검색해볼까? 야 비싸네? 아니 비싼데? 농담이 아니라 비싼데? 왜? 야 비싸 소울소울이 이제 안나온다고? 왜 안나와? 야 비싸네 지금 판도라로 안나와서 아 그래? 자 시세를 모르는데 위대한 피에르는 얼마에요? 아 제니스 장사쿠님 시세 잘 아시나? 강력한이랑 빛나는만 3억이고 나머지는 2.2정도 해요? 나머지는 2.2 맞아요? 강력한이랑 빛나는만 비싼거야? 강력한이랑 빛나는만 비싼거야? 어 그러네 2.2정도 한다는게 진짠가보네? 야 그러면은 날렵한 날렵한 총명한 총명한 강력한 요거는 강력한이랑 빛나는 3억이랬지 아 2억 8천 야 이거는 이렇게 올려도 잘 팔릴거 같은데? 놀라운 4억이었다고? 아 강력한 이거 너무 싸다고? 그니까 고상체저관은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 그럼? 빛나는 어 빛나는도 있네 싹 다 4억이라고? 아닌거 같은데? 아니 싹 다 4억 맞아요? 아닌거 같은데? 총명한 놀라운은 그렇게 안할거 같은데? 이게 원래 이정도 가격하는거 같아요 벨룸은요 여러분들 벨룸? 벨룸은 얼마야? 이거 싼거라고? 놀라운 럭 올라가는거 한번 볼까? 놀라운 수도 인기 많을거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 아 너무 싼건가? 뭐 좀 싼거 같긴 한데 너무 싼가 얘들아? 아니 근데 원래 이정도가 시세가 맞을거 같긴 해요 적당한거 같은데? 2억이 맞는거 같애 2억 정도 올리고 지금 가격이 좀 적당한거 같애 아 그죠? 적당한거 같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이 가격이 좀 적당한거 같아요 2억에 팔아야 이게 웬만한 2억에 팔면은 많은 분들이 사주실거 같은데 네 이건 그냥 3억에 올리구요 그냥 싸게 드릴게요 아 제가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많이 받아먹을라 하면 이거 안팔 언제 다 팔아 언제 다 팔아 언제 다 팔기가 힘드니까 자 위대한 피에르는 얼마에요? 위대한 피에르 그리고 기운찬 벨름 이런거 위대한 피에르는 7,8,000이네요 7,8,000 7,8,000 그럼 나머지는 강력한 피에르 이런건 강력한 피에르 물공 5가 올라가는거 3개 있어요 이거는 물리공격력 올라가는거 3천만원이에요 1500만원이에요 1500이 드릴게요 야 그러면은 화려한 반반 이것도 싸겠네 블러디킨도 다 1500이야? 어? 이게 1500이에요 이거 얼마에요? 블러디킨 강인은 시세 아시는건 없어요 빛나는 퀸 얼마야? 저 장사꾼분들 안계시나? 내 방송에 불퀸 벨름은 5000이라고? 잡소리? 아니 뭐 시세를 정확히 아는분들 안계시나? 아 헷갈리네 일단 요렇게만 딱 올리고 저도 이게 애매해가지고 아 좀 시세 아시는분들 안계시나? 백만분만 줍쇼님이 시세 아신다는데 이거 다 3500에 팔린다고? 어? 그냥 내가 검색해볼게요 다들 말이 틀리셔가지고 아유 이거 부엉이 자 그럼 일단은 수호소울파입니다 에? 아니 이정도야? 아니 이 정도라고?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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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얼마짜리인데 당수 5억 이라고? 아니 부엉이 치니까 3008이야 뭔 소리야 뭐야 이씨 야 비수우는 왜 안 팔리냐? 어? 야 비수우는 왜 안 팔려 비수우 강력한 5억이라고? 야 강력한이 왜 5억이야 야 내가 아까 검색해봤는데 3억 8천 4억에 올라와 있는데 뭔 소리야 5억까지 해? 아닌거 같은데 강인한 강력한 블러디킨 야 블러디킨 비싸네 어? 야 누가 싸다 그랬어? 누가 잠깐만 기다려봐 야 비싼데? 저거 절대로 안 팔린다고? 5천에 올릴까? 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비싼데요? 가격이 좀 나가는데요? 매물이 하나여서 그래? 일단은 뭐 올려보면은 사람들이 싸면은 알아서 하겠지 뭐 아 불킨 자체가 별로라고? 강력한 피에르는 얼만데 여러분들? 강력한 피에르 야 이건 안사네 야 이건 안사네 아 저 인기 없는템이네 강력한 피에르 물량 없네 아 뭐 이거는 급한건 아니야 야 비수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왜 안 팔리지 아 장사 장사꾼도 잡소울 아 잡소울은 안사? 장사꾼도 잡수 아 뭐야 잡소울은 안사는거야? 투명한 시체님 장사 장사꾼이에요? 아 이거 시세 2에서 2.5야? 야 비수는 싸대네들아 마홉살커라서 투명한 시체님이 시세 알려준대요 앞으로 아 고마워요 그럼 이건 싸게 줘야되겠네 와 칼같이 팔리네 그래 칼같이 형 야 하이에나같애 어 바로 팔려 무슨 순식간이야 야 내가 아이템 이렇게 막 싸게 줄때는 어? 이렇게 달려오면서 꼭 지들은 나한테 내가 필요한템 살라그러면 비싸게 팔라그래 참 되게 양심 없다니까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죠? 아 진짜로 하프 그냥 맡겨놓으려고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뺄라로 이거 하나 팔면서 좀 시간 어 버리기 싫어서 그니까 나한테는 꼭 팔려그러면 비싸게 팔라그러고 나랑 아이템 다 싸게 넘기는데 인성이 나쁜 친구들이 많다니까 아 저도 매소 소중해요 아이템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대충 파는거지 나도 매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매창인생인데 아 뭐 이상한 이런거 이런거 안팔리겠지 이런거는 큐티 와이어 머리띠 이거 비싸냐? 아이 교불이잖아 야아 야 장강있네 어 이것만해도 4억 9천이야 아 기가 막힌 부분이고 음 베레모 비싸다고? 이거 교환불가에요 장강 좋습니다 장강 좋구요 자 기다려보세요 자 기다려보세요 이거 저거 장강 하나 팔자고 일상 사기는 좀 애매하니까 창고에 넣어놓고 할게요 창고에 넣어놓고 다른 계정으로 가겠습니다 애들아 벌써 65억 생겨서 65억 야 안쓰는 템 파는데 65억 됐다니까 65억 애들아 65억이야 65억 캬 그냥 잡템 파는데 65억 나왔다 어? 파기님 해킹으로 180억 날렸잖아요 파기님 해킹으로 180억 날렸잖아요 예 해킹얘기 하지마세요 진짜 아 좀 이.. 좀 잊고 잊고 기분좋게 할라는데 진짜 방송은 해킹얘기 좀 하지마요 진짜 아 너무하시네 기다려보세요 팔 만하고 있나 여기부터는 좀 이제 아이템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거는 뭐야 드래곤레이지가 레전드인데 이런거 얼마 안하겠지 팔아봤자겠지 저거 비싼거 없나 어? 이성장강 한장이 있고 날렵한 시그너스 여기도 시그너스 별게 있네 매그너스랑 야 빈맥이랑 뭐 시그너스 소울은 얼마야? 여러분들 얼마야? 가격 좀 되나? 엔에피아가 비싸다고? 가격 좀 나가요? 오늘 무슨 방송이예요? 지금 제가 오늘은 좀 아이템을 정리하는 방송이예요 아까 그 사람 시세 물어보라고? 자 기다려봐 흠 아 그분이 시세 잘 안다고 하셨지 아 물어보재 투명한 시체님 여러분들 후주위어대지는 좀 기다려주세요 에 저 시체님 요거 무공소울이요 얼마에요? 이건 버리는건가? 다 불러주세요 무공소울 시그소울 에피네아 소울 이건 뭐야 아카이럼 소울 돈좀 나오는것만 매그너스 소울 이런거 얼마에요? 시그 소울이랑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분이 시세 장인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과연 비슷한가 기가 막히는구만 하나하나 보여달라고요? 에피네아는 요런거 밖에 없구요 뭐 아카이럼럼도 딱히 이런거 밖에 없고 매그너스 있구요 매그너스는 얼마에요? 시체님 아 에피네아 평균 500에서 1000만원이고 아 우리 시체님 사랑해요 진짜 투명한 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아 진짜 장사 장사꾼이에요? 에피네아 강인하는 2000만원이래 음 에피네아가 야 에피네아는 왜 비싼거야 얘들아? 장사하면서 장사하면서 공부하면서 장사하는거야 아 매그너스는? 매그너스는 얼마에요? 저희 매그너스는 얼마에요 시체님? 매그너스 소울 화려한 놀라운 기운찬 화려한 놀라운 기운찬 얼마입니까? 기운찬 8천 야 시세를 이렇게 잘 알아? 기운찬 오 8천 맞나보네 근데 부엉이는 1억 2천에 올라와있긴 했는데 8천 맞죠? 아닌가? 화려한 놀라운은 4,5천이라고? 아 새벽이라 지금 다 팔리고 비싼거만 남은거야? 오쿠 와 저기 놀라운이 8천에 올라와있는데요? 아 아 아 그런거야? 저희 시체님 강인하니 경매장에 5천에 올라와있대요 놀라운 8천 맞나보네 시세를 잘못하신거 같다 매그너스만 예 매그너스는 좀 잘못하신거 같네요 예 매그너스는 좀 잘못하신거 같애 자 소리 받았습니다 총명화 시그너스올 지금 여러분들 판도라에서 시그너스 나와요? 야 시그너스 안나올때 비싸질때 팔까? 묵혀두고 나 되게 많은데 시그너스 그쵸? 야 좀 가격 올라가면 팔까? 이거 막 가격 올라가지 않냐? 레벨업하는거? 잘 모르겠네 아 그냥 그냥 파는게 나 그냥 파는게 나요 그냥 파는게 나요 야 근데 에피네아는 사람들이 왜 사는거야? 이거는? 이거는 왜 사는거에요? 이거는 왜 사야더라? 아 데몬어벤저 땜에? 아 저 피뻥스킬이 있어요? 아 그래? 오 님들 웨이프를 잘하시네 기가막히네 야 빈매그도 1억에 올려도 되나? 나 이거 왜 다 9천에 올리지? 봐본가? 하 제가 가격이 이게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8천에 올라와 있듯이 이렇게 올리고 기운차은 좀 비싸 보이더라고 이거 얼마지 이거? 이정도면 싼거 아니야? 기운찬은 1억 2천이야? 아 이거 1억 2천이었어? 어 그래? 어 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야지 기운찬 나머지는? 아 내 야 내가 이분한테 물어본거 까먹었어 얼마라 그랬더라? 아 잡소울이 5천이라 그랬지 오 요거 강인한 요런거 잡, 잡소울이 5천이래 4천에 올리고 아 몰라 그냥 팔아 귀찮다 야 그냥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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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그너스만 좀 놔둘게 어 시그너스만 좀 놔두고 시그너스만 좀 놔둘게요 예 오늘은 좀 아이템 판매방송 좀 하겠습니다 자 골라 골라 자 선착순입니다 다 팔리면은 끝이에요 여러분들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예 굉장히 싸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무자본 유저분들 정말 지금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진짜로 매소 힘들게 버시는 분들 지금 방송 놓치시면 후회해요 진짜로 굉장히 싼거에요 진짜 자 샀으면 나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샀으면 나가주시고 여러분 이거 진짜 싸게 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얘네라 싸게 주는 거니까 샀 샀 매그노스 너무 진짜 싸게 주는 거에요 기다려보세요 형 기운찬 저거 뭐가 인기가 없다고? 아니요 인기가 없는 거라고? 왜 힘이 24인데? 기운찬 기운찬 7700여라고? 비싸기만 하고 인기가 없다고? 아니 근데 그래도 일단은 뭐 싸니까 가격이 싸게 파는 건데 일단은 첫 손님들이 이만큼 샀다는 거는 두 번째 손님 한번 볼게요 팡이야 쫓아내지마 키네시스님 나가세요 아유 고타팡님 오늘도 뵙네 우리 고타팡님 반갑고 우리 집녀가 또 책임이야 어 집녀 불법 프로그램 신고해야되겠네 없나? 에이씨 목록이 없네 아잇 집녀야 책임인 부분이네 아이제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어 극혐인 부분이구나 음 이 똥찡님 어 스타일 좋으시네 이야 모델하시나봐요 에이제 집녀가 책임을 당했대요 오늘 하하하하 야아 오늘 진짜 집녀 책임 당하니까 기분이 참 좋구만 어흑 희대의 어그로꾼이 어? 야 맥그로스 몇개 남았는데 이거 안사요 이거 안사요 이거? 스타모션님 기부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얼마 주시라고 했는데요 스타님 얼마 주실건데요 그부 한번 들어보고 일단 저 럭포템이 없어요 어? 다음파 CEO님 강퇴해서 죄송합니다 어허 큰일났네 영정당하는거 아니야? 스타모션 스타모션 자 국화는? 3 2 1 어 한국인 맞네요 해킹범 아니에요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스타모션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이 고마워요 진짜 아이 또 3억을 또 기부를 또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 시.. 시체님 잠깐만요 아유 기부를 또 해주시네 저분 아유 한국인 맞아요 여러분들 해킹범 아니에요 예 기다려보세요 자 일단은 매소가 여기서는 4억천만원 나왔는데 야 이거 이런거 희귀템 아니냐 더블 빨간트럭 라이딩 영구 이용권 이런거 검색해볼까 이거 되게 옛날건데 이거 이제 못구하는거란 말이야 이거 없지 얘 이런거 얼마를 팔아야되냐 되게 옛날건데 진짜 엄청 옛날건데 이거 어 어 이런거 얼마냐 이거 영구 이용권 이거 영구는 지금 희귀템 희귀 라이딩된거 밥이 싸다고 그래 시세가 미정이야 그래 그러면은 저게 희귀에요 이제 못구에요 야 68억 됐다 와 야 돈벌리는거봐 어 어 야 돈벌리는거봐 돈벌리는거봐 기가막히니 그냥 어 야 나 부자되겠어 야 아직 시작이 불가한데 시간이 가고있다 큰일났네 야 빨리 빨리 팔아보자 얘들아 자 볼게요 고장강 자 비싼게 있나 야 비싼거 자 비싼게 있나 자 여기는 뭐야 이거 패천용 리커버리 럭패 럭키데이 야 이거 옛날건데 저것도 그 희귀 아니야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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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죽겠는데 이씨 최악이야 임마 메이플스토리 이건 좀 그렇고 메이플스토리 망해라를 칠라다가 메이플이 망하면은 저도 망해요 에 그거는 좀 힘든 부분이고 메이플스토리 성공하시고 해킹좀 잘 아니다 블랙하면 말풍선도 안보이게 해주세요 야 해주길 바래 여러분들 저거 뜨면은 저렇게 좀 말해주세요 블랙하면 말풍선 좀 안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더 잘해줄거 같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관종들이 싹 다 착해질거야 음 저의 주인님이시군요 자 봅시다 소십황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좀 아이템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제가 제대로 키웠던 캐릭들 에디셔널 4장 장강 71장 장강도 지금 비쌉니다 여러분들 펫전용 럭키데이 주면서 교환 가능한거 와 이거 되게 옛날건데 진짜 기가 막히네 이런 잡템들은 그냥 패스할까요 아 이거 솔직히 이런 잡템은 흑보한테 나중에 다 맡길게요 이거 다 팔면 시간이 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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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라이딩 팔라고? 영구 없을거 야 여기 오 부엉이랑 빨간트럭 연구 있네요 이게 팔면 끝도 없다니까 금과 긴 요런거는 다 창고에 넣으면 돼 어 창고에 넣으면 되고 자 의자는 팔기 귀찮아서 그냥 놔두고요 장비창 보겠습니다 팔만한게 있나 어 이거 이상한 무기 하나 있구요 여재무기인가 본데 궁수거 덱스 9% 심볼 뭐 이런것도 있고 쓰러블 모자 요런것도 사나? 쓸만한 어드밴스드 블레스 모자 인트 이십 이십칠퍼 망토 여재 여기는 그 그래도 잡템이 좀 있네요 힘 12퍼 교환 무한교환 목걸이 이런것도 괜찮지 않냐? 아이템이 몇개 있네 여기는 그쵸 아이템이 좀 있네요 한복 여기 한복 있어요 한복 자 기다려보세요 뭐 요런템들이 있는데 요거 팔아도 가격이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카핑마크 이거 교불이야 교불 예 교불이고 화려한 매그너스 하나 있구요 야 이것도 팔면 가격이 좀 나오니까 팔아버립시다 라이딩은 더 묵혀둘거에요 예 정말 라이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되는데 지금 시세가 미정이라 싸게는 제가 팔생각이 없어요 좀 희귀템들은 제가 원래 좀 안팔 생각이라 위대한 자쿠메 소울 있다고 여기? 여러분 위대한 자쿠메 소울은 얼마에요? 없는데? 이거 놀라운이야 팡이님 왜이렇게 홀쭉해졌어요 아 저 요즘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아 지금 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지금 제가 78kg까지 졌잖아요 저 지금 74에요 잠시 일반 상점 아 위쪽에 있어요? 야 되게 나 웨딩드레스 같은거 많다 되게 이상한 아이템 많아요 자 기다려봐 당신이 저의 주인님이시군요 자 서류 좀 받았습니다잉 자 시체님 이분한테 시세.. 장사꾼분한테 물어볼게요 시세 에이 후주이오대디 해야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아 여러분들 후주이오대디 해야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자 시체님 요거 시세좀 봐주세요 요거 이거 아실라나 모르겠네 제가 옛날에 썼던 템들이라 비싸진 않을거 같은데 정말 옛날에 쓴거거든요 요게 그 엔젤리퍼스터 나왔던 시절에 그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대충 얼마할까 이게? 얘네 윗잠재가 보공박무공포야 그래도 옵션좋아 음 공이 왜이렇게 낮아요 이거 이노센트 해야되요 아니 시체님 이노센트는 하면 되는거에요 이거 무한교환이라 이노센트하면 돼요 공격력작은 다시하면 되는건데 이거 잠잿감만 좀 생각해주시면은 대신 여제니까 많이 깎이겠지 그래도 가격좀 하지 않을까? 얼마 안한다고? 몰라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엠버라 잡챔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덱스 구퍼 아처마이스터 심보를 얼마에요? 야 엠버 나 이거 미칠작 한거 아니냐 얘들아? 그래 이거 공격력 8작한거야 공격력 8올라가는걸로 작한건데 아.. 근데 무슨 뭐 10억도 안해? 에디셔널도 유닉 근데 그래도 이거 8성이야 지금 나 스타포스가 15성만 띄워도 공격력 높아질걸? 심볼 3500 이건 쓰러블모자는 시세 아세요? 시님 쓰러블모자는 얼마에요? 엠버를 요즘 아무도 안한다고? 엠버금 상향될때 팔아야되겠네 쓰러블이 2억정도에요 1.5에서 2억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는요 인트 27퍼 잠재만 봐주세요 작 망한건 이노센트 하면 되니까 무한교환이라 무한교환 가능한거라 여재망토긴 한데 27퍼에요 잠재만 봐주세요 잠재만 그리고 힘 12퍼 아울스 그린 펜던트 무한교환 이건 가위도 안짤라도 되는 목걸이에요 제가 그거 있으면 15억이 올린다고? 아 망토는 15억?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요 그니까 시 그니까 올리는 가격으로 말하지 마시고 시세로요 힘 12퍼 펜던트 8천이에요 아 그래요? 아 우리 고맙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드립니다 예 망토는 파푸르니르가 아니여서 안 비싸요 망토 시세가 20억정도에요? 나 정확히 가격은 모르겠는데 13억에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쓰러블 1억4천에 드립니다 야 기가 막히다 야 진짜 이거 여러분들 제가 싸게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남겨서 뭐합니까? 다 싸게 드리는거에요 진짜로 힘 12퍼 무한교환 7천 이거 싼거지 이게 뭐가 비싸 여여러분 진짜 싸게 드리는거에요 진짜로 음 인퍼 너무 싸? 아 진짜로 이거 여재망토가 20억정도 한다고? 야 이거 이노센트 하면은 아 그런가? 너무 싸대 얘들아 이거 14억에 올릴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싸대요 그래도 인트 27퍼인데 망토 시세가 원래 20억정도 한다고 그정도면은? 이거 이정도에 올리고 쓰러블 1억4천 너무 아니야? 아 그럼 1억5천에 펜던트 1억5천짜리라고? 에이 그정도는 안해 12퍼인데 펜던트 도트도 돼서 비싸? 아 그래? 아 토드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토드용이라서? 아 진짜로? 아웃 오케이 오케이 뭐 시체님이 뭐 전부 다 아시는건 아니니까 자 마이스터심볼 팔렸습니다 야 이거 마이스터심볼 덱스추업도 있네 게이득이네 자 안사시면은 강퇴하세요 강퇴합니다 팔만한거 지금 여기는 이거밖에 없 어 집녀 책임 이런 야 집녀 책임 아니었네 뭐야 어? 에이 러프템은 없어요 지금 제가 일단 캐릭터를 좀 돌아다니봐야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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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은파 CEO님 아이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 오셨네요 진짜로 반갑습니다 다은파 CEO님 아유 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우리 다은파 CEO님 아 아 그 문상결제 좀 만들어주세요 그 후원 문상결제 좀 만들어줘요 진짜로 제가 하루 시급이 아 하루 시급을 했네요 제가 진짜 다은파 CEO님 제가 하루에 백만원 쓰는데 3만원 벌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예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아 회의중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애들아 이거 싸게 주는거야 죄송하.. 죄송한데 강퇴좀 하겠습니다 스읍.. 죄송합니다 예 펜넌트가 토드용이라서 이거 1억 5천은 한다는데 일단 안 팔리면은 싸게 올릴거에요 펜넌트 인기 많다 안 팔리면은 올릴게요 어 어불모자 사셨네 누구야 잘 쓰세요 헤올림님 예 쓰러블 잘 쓰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구요 망토 가위의 수도 없어요